뭐가 되게 많네요. 왜냐하면 요리를 하시더라고, 집에서. 가끔 해 먹어요. 다 오래돼서 버려야겠다, 이거. 2019, 10월 14. 버려야 되고. 냉장고 정리 좋아요. 아주 좋아요, 냉장고 정리 아주 좋았어. 2019년 2월 27일. 냄새를 왜 맡아. 썩었나, 썩었나 확인 좀 해 보네. 저 정도는 자취생의 훈장이지 뭐. 저 정도는 훈장 몇 개는 있어야 돼. 저거 뭐야? 냉동실에? 통째로? 저거 뭐야? 버려야겠다, 이거 어떻게 버리냐. 오래된 음식은 항상 냉동실에 들어야 돼. 얼린 걸로 박테리 한 번 죽이고, 누워서 한 번 죽이고. 정확해요, 누워서 한 번 죽이고. 정확해요, 이거예요. 정확해요, 이거예요, 제가. 잠시만요. 버려야겠다, 이거 어떻게 버리냐. 근데 소고기는 썩었다기보단 썩은 냄새는 아니었어요. 거의 하는데 냄새가 나겠냐. 썩은 냄새긴 했는데.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요. 오늘 하나 배웠어요, 냉동실에서도. 썩는 거, 썩는다. 이거 소고기인데 옛날에. 몇 년 얼마나 된 거예요, 저거. 저건 얼마 안 됐어요, 한 9달. 9달이요? 떡국 끓여먹을 때 넣으면 되고. 떡국도. 육수. 육수. 사골 육수. 저거 한 8달 됐어요. 이야, 이 사람 오래 살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아니, 아니. 근데 제가 저 떡국 먹기 전에, 며칠 전에 사골 국물로 제가 떡국 먹기 전에 갈비탕 해 먹었거든요. 맛있었어요, 댁이. 저 괜찮나, 근데 저게. 근데 저날 두드러기 났어요. 여기, 저거 먹고. 괜찮아, 없어졌으면 돼.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두드러기는. 네, 그러니까요. 없어졌어, 두드러기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그래, 그래.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몸이 이겨낸 거죠? 그래. 그러니까 내성을 키우는 거예요. 면역력이 제가 죽을 거예요. 그럴 것을 기한이 벌써 죽었어. 그럼 지금부터 보는 영상은 이제 두드러기. 두드러기 재료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잖아. 시청자 여러분,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보는 걸 따라하시면 안 돼요. 저기, 물은 저렇게 얼리면 진짜 방법이 없는데. 아, 저 아직 비 안 떨어지거든요, 저거. 비닐도 안 뜯어지고 해동이 너무 느려. 아, 차가워. 전자레인지 있잖아요. 거기다 해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생각까지 못 갔어요. 어? 저거 진짜 오래 걸려요, 저러면? 그러니까요. 내가 봤을 때 비닐도 같이 녹였는데. 아이고, 비닐도 녹는다. 야, 잠깐만. 이렇게 먹으면 두드러기가 올라온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비닐이 안 됐겠죠? 전자레인지에 좀 돌리면 되나? 생각하면 못 먹는 맛을... 하... 그치. 어, 안 돼, 안 돼! 하, 진짜.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야... 안 와서. 저 냄새 안 세잖아, 그치. 저 냄새 절대 안 돼요. 터져, 터져. 터져, 터져. 터져, 터져. 어, 좀 떼진다, 떼진다. 아쉽네. 야, 오늘... 아이고, 저거를 물에다 저렇게 하면 저거 육수를 어떻게 드시려고. 아우... 그니까요. 아, 육수가 절반이 됐네. 너도 아빠가 바보 같지? 네. 내가 봐도 그래, 나 진짜. 네. 너 이제 고명으로 또 김을... 비닐봉지 안 넣고? 없더라고요, 비닐봉지가. 그냥 있는 걸로 하는 거죠, 그죠? 무슨 맛이야, 두드레기 맛이지. 아, 대실패 각인데? 야, 이제 때려도 돼요, 그치. 아, 낫도가... 시작됐어요. 아우, 괜찮지. 뭐, 맛 속은 낫는데, 뭐. 어, 근데 맛이 조금 나오게 하는데? 어? 벌써 참기름을 넣어요? 아, 너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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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계란밥 간장. 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뜨거워. 맛있어, 맛있어. 아, 나 이게 나온다고 깜짝 놀랐네. 야, 이거 나왔었으면 진짜 대박인데. 아, 맛있겠다. 대실패.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계란은 안 넣었어요? 계란이 썩었어요. 아, 맛있어. 고기 좀 넣지, 갈병한 고기. 그럼 여기 못 있었을걸요? 아, 아까 그 고기요?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다가 다진 마늘만 넣어도 맛이 확 꺼지는데. 아, 그거요? 아, 맞다, 그건 안 되지. 아, 다 안 되네. 다 안 되네. 아, 되는 게 없네. 베라, 네 밥이 더 맛있겠다. 그럼 몸을 가져야겠다. 야, 뭔가 딱 진짜 혼자 사는 20대에 딱 밥 그았다. 그럼. 뜨거워. 옛날에 저 숟가락으로 볶음밥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안 돼. 학교 엠티 갔다가. 오늘 밖에 이렇게 또 숟가락 반이 없어지고. 거기다 놀아도 있어. 얼마나 놀아도 있어. 방이 없어도 되잖아. 돈 주고 다시. 숟가락이. 집에서는 숟가락이 없어요, 숟가락이? 있죠? 숟가락, 젓가락만 있어요. 숟가락 누가 가져가서. 숟가락을 누가 또 가져가. 야, 저 놀아. 야, 진짜 그 사람은 못됐다. 언니 저 살림에 숟가락을 가져가. 혼자 사니까 젓가락 하나, 숟가락 하나만 이렇게 한 쌍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로 가져가. 그러니까 친구가 술 취해서 주머니에 몰래 된 거예요. 진짜 못된 사람 나라. 돌려놓으세요, 지금 가져가신 분. 이거 방송을 보시면 숟가락 가져가신 분 돌려주세요. 근데 군대 갔어요, 걔가. 돌려봤지도 못해. 사굴 맛은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였고. 후추랑 김맛밖에 안 났어요. 뭐, 후춧국? 후춧국 맛이었어요, 약간. 하아, 후춧국 맛은 여기. 그래도 뭐 맛이 있었나 봐요, 이제. 드시네, 다. 어? 왜 들어갔지? 에라, 거기 지지. 저 안에 이게 조금 많이 숨겨놨을 것 같은데. 곰돌이랑 놀아. 똑똑하다. 그걸 지지해서 들어가면 안 돼요. 이제 세 번 불러면 안 나올 것 같은데? 나눠주기 대신 걸 들어가지 마. 밥을 먹을 거야. 너무 누룽지만 먹었어. 고기구나.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묶음? 술 한 주? 안 돼! 안 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 돼! 안 돼! 아, 차가워. 아, 차가워. 끓여먹을 때 끓여먹을 때 그러네, 알아봤을 때 비닐도 같이 녹였는데 그래, 냉동제육 안 녹아 아유, 안 녹지 아, 차가 아, 차가 아, 차가 아이고, 떼나, 떼나 아이고, 분리됐네 꺼내놔야 돼 차가 음 메뉴는 오징어 볶음 근데 그거치고는 뭐 나와있는 야채가 없어가지고 어? 칼집을 내시는데? 아, 버터 아, 오징어 버처분이구나 맛있겠다 버터에 소금, 설탕 다진 마늘, 후추 오늘은 치즈가루를 넣었어 와우 칼집을 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 그래서 사이사이 소스를 붙여서 에어프라이기에 아, 맛있게 이거 진짜 맛있지 맛있게 완성됩니다 아유 어구 네 딸기 끓여가지고 아이고, 천수인 씨 그렇지 저거 안 먹으면은 먼 거 아니에요 월앤버핀도 뚜껑에 먹을 거야 음, 부러워. 아, 맛있겠다. 아이고! 너무 아프다. 뭐야? 그치. 야외, 야외. 그래서 샀으니까. 그럼, 그럼. 개시해야지, 개시. 이 맛이지, 이 맛이야. 왜 저기로 가? 왜, 왜 저기로 가? 왜 저기로 가? 이게 저쪽 베란다만 열고 가면 애들이 같이 따라와서. 바로 이렇게 넣을걸요? 네네네. 문이 폭폭하더라고. 우와. 저 문도 한번 부르면 좋은데. 1차 짜증나. 기물질로 해야 되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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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둘 다 빠진다고. 우와 밖에서 보면 저 여자는 뭐 하시는지 누가 뭐 판또마이받은 적인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저러 가야겠다 반대쪽으로 갈게요 그래 반대쪽으로 차면서 갔어야지 안전하게 아 불안 불안 좋았어 좋았어 안 돼요 아이고 좁은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다 왔다 다 왔다 좋았어 좋았어 안쓰럽다 아니 아니 다 그래요 우리 때도 그랬어요 그럼 저 놓으면 또 얼마나 뿌듯하게 우와! 우와! 안돼! 안돼! 우와! 너무 아깝다 저 딸기 주스. 어떡해. 우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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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진짜 안 막혔어요. 버터구이 오죽은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딸기 주스는 저거는 탈퍼먹을 수도 없는 거잖아. 아니 그리고 저건 또 기름지니까. 닦으려고 그래도 일이고. 그릇이 깨졌어. 근데 그릇도 많이 없는데. 아쉬운 건 뭐냐면 만들 때 맛이라도 보지. 너무 아깝다. 주스만 한 모금 정도 마셔보지. 진짜 조심히 치워야 되는데. 어떡해? 내가 그렇지. 아 그런 일이 또 자주 있다고. 아 허탈하다 허탈해. 아 저 때 제일 짜증 나는데 저런 거. 아 진짜. 진짜. 허드순만 나오잖아 저런 거. 아 주스는 왜 이렇게 많이 담았는지. 아. 한 번에 맛있게 먹으려고. 얘들아 언니가 올해 뭐 잘 되려나 봐. 그래도 사람이 긍정적이네. 웃는 걸 보니. 세정 의원님이 참 강해요. ну 다른 게 말해봐. 너도 가자 웰슨아. 응. 저거 하자 너도 가자 웰슨아. 봉정äg지 나 고생 많이 했네. 야쳇! 저 바닥을 뜯어버리자 그냥! 아니 근데 저것도 맛있어 맥주 먹을 때는 그거 저 부셔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아우 맛있겠다 잠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이제 뜻대로 절 거예요 부채 밀쌤? 제가 일해서 먹고 싶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